내가 이 말을 했었던가? 무슨?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당신을 생각하니까 여기가 좀 답답한게 소화가 안되는거 같아서 예쁘네 그 여자가 왜 좋으세요? 내가? 내가 왜 그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? 지금부터 신들이 있어도 내가 딱 꼭 붙어있어 일 근처 지나다가 생각나서는 보고 싶었단 소리죠 그냥 뭐하나 궁금해서는 궁금해 죽겠단 얘기고 아니요 세상 모든 남자들 다 기회를 줘도 당신은 안돼요 싫어요 남아요 네 당신만 난 귀가 멀어도 저 여자 소리가 들릴 것 같아 눈이 멀어도 저 여자 알아볼 것 같다고 정말이 당신만 보여요 내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싹 다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저는 당신만 보고 있는 거야 제 각인 자네는 눈이 그 여자를 진짜로 본다기보다 자네는 뇌가 그 여자를 머릿속에 각인시킨거지 내가 정비사를 알아본다고 표정까지 가는 걸 아니니까 마음이 막 충돌하네요 추우니까 당신이 들어가주면 하는 마음이라 추워도 내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그럴 순 없잖아 아 죄송합니다 나한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 병이 당신한테 장난거리로 밖에 안 보였어?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잘못했습니다 재밌었겠네 그 당신이 나한테 당신은ными 부족하십시오 당신을 누구에게 remote 그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 나는 그것을 아멘